인천교구가 최근 성미술품 관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교구가 성미술품과 교회 건축물 등 교회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에 나섭니다. 교육이 끝나면 인천교구장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인천교회사 연구소와 인천가톨릭대부설 그리스도교 미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인천교구 제1기 교회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상은 인천교구 신자와 수도자, 사재로 선착순 30명입니다. 교육은 9월 2일부터 1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인천교구청에서 진행됩니다. 6주간의 역사와 이론교육, 8주간의 문화유산 실습 등을 마치면 인천교구장 명의의 수료증과 해설사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참여를 원하면 자기소개서와 지원이유서, 교적사본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감은 8월 21일까지며 8월 26일 최종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교회문화유산 해설사는 인천교군의 역사관을 비롯해 순교 성지, 교회 건축물, 성미술품, 인천지역 교회사 순례 등의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 스스로와 상비는 역사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